미촐구가 오는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3 미촐구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. 미촐구와 미촐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가 공동조치하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박람회에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지역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구인업체 간 연계가 이뤄지며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과 직업흥미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됩니다. 취업을 원하는 주민은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해 행사장에서 접수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.